그 다음 달락 We know more, however,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About how the humpback used water bubble to catch its food 어떻게 이 고래들이 물방울을 사용하는지를 대해서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? 먹이를 잡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그 버블 그물을 물방울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부정사 목적, 뭐뭐 하기 위해서 고래는 먼저 헤엄칩니다 그 지역 아래에서 헤엄친데요 어떤 지역일까? 그것이 고래가 해즈팜, 또 현재 완료죠? 음식을, 즉 먹이를 발견하다 먹이를 발견한 그 지역 밑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서 Swims Up 위로 헤엄을 칩니다 먹이 음식을 향하여 In a winding pattern 그래서 여기 전체 수식해 주고 있고요 꾸불꾸불한 패턴으로 직선으로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엄쳐 올라온다는 얘기죠 와이어, 뭐뭐 하는 동안 공기를 방출하는 동안 그것의 분수공으로부터 고래 보면 등에 머리 쪽에 물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숨쉬는 콧구멍이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? To make a bubble 이 공기방울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그것의 분수공으로부터 공기를 방출하는 동안 그러니까 동안은 좀 그렇고 여기는 뭐뭐 하면서가 어울릴 것 같다 공기를 방출하면서 꾸불꾸불한 패턴으로 음식을 향하여 위로 헤엄칩니다 The bubble trapped the food 그리고 그 공기방울은 음식을 가둡니다 작은 물고기죠 물고기 Like 뭐뭐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그물이라고 불렀네요 마침내 그 고래는 Swim through its own bubble land 그 고래는 헤엄칩니다 Through 이걸 뭐뭐를 통과해 그것 자신의 공기방울 그물을 통과해 헤엄칩니다 여기는 위드분사구문인데요 아직은 위드분사구문을 잘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전명구로 해석을 해도 돼요 오픈이 이렇게 꾸미는 거야 열린 그것의 입과 함께 그 자신의 물방울 그물을 통과해 헤엄칩니다 여기도 또 콤마 있고 ing 있으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뭐뭐하며 Swallowing Huge amount of krill or fish 그래서 크릴 크릴 새우와 물고기의 거대한 양을 삼키면서 삼키면서 그것에 열려있는 그것의 입과 함께 그 자신의 물방울 그물을 통과하여 헤엄칩니다 좀 길었다 그죠 그것이 그 고래가 걸프스당 꿀꺽 삼키던 그것에 붙잡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먹이를 꿀꺽 삼킬 때 웬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거대한 거대한 생명체 즉 고래는 그 자신을 있어요 그 자신을 물밖으로 발사합니다 자 터널아웃 돌다 공중에서 공중에서 돈 이후에 그것은 자 그것은 아래로 다시 부딪힙니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물속으로 다시 떨어져야겠죠 그 물의 표면에 다시 부딪힙니다 아주 우레와 같은 찰싹 때림과 함께 쾅 소리가 나겠죠 이 놀라운 현상은 이 놀라운 현상 여기가 주어고요 자 콜드는 오영식 수동 오영식 pp가 되는 거고 뭐뭐라고 불리는 자 브리칭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현상은 항상 전율케 합니다 사람들을 고개 고래 구경 크루즈에서의 배타고 나가서 고래 구경하는 그 여행 같은 게 있거든 거기에 사람들을 항상 전율케 합니다 그렇지 한 3층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물 밖으로 확 올라왔다 떨어진다 생각해봐 오후